야 여자친구 말고 암호 부르나? 대충 둘러대 여자친구요 어? 진짜... 예쁘다 니가 소문이야? 맞네 소문 저... 숫집 아 맞죠? 맞아 맞으면 잘했어 네 내 몸에 손대주만 주연사님 아... 아 그러면... 한 번은 못 잡지 손 잡아 네? 손 잡아 빨리 만족하냐? 뭐하냐? 놀랬잖아요 참고로 난 미로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바다만 봤지 해본 적은 없어요 누가 그런 거 해달래? 어? 왜? 배고파요 칠한 척 하지마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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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하고 무음도 안 뜨지 난 아니까 말하지마 너... 너... 야... 맛있어? 맛있어? 소군이라고 사귄지 두 달을 느끼면서 야 소문아 내가 너한테 고백했다면서 왜 내가 먼저 너한테 고백한 스트리는 거 내가 먼저 고백한 거 그냥 저런 거 형이 개새리 반말하지 말라니까 왜... 왜 그래요? 왜 왜 왜? 무슨 일이오? 그... 아 정답! 아 그래 괜찮아 나의 눈빛 속에 미소를 짓는 날 입술 사이 네 이름을 불러봐 나의 미소와 함께 너의 이름과 함께 우리를 그려가 Baby all right 나는 너의 맘이 궁금해 아님 내가 난 정말 할까 오 오 오 너는 너의 맘이 중요해 내가? 내가 왜 네 부모님을 만나? 내가 왜? 그러니까 왜 자들 우유를 하시겠건지가 했어 우승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지? 그건 그래요 좋았네요